이게 이제 저희의 깃발, 지금까지 이제 저것 중에 제일 고퀄이잖아, 이게. 그러네. 우리 이제 여심저격기 덱스인데. 룰라킹? 망고? 수분만 보면 이렇게 팔짝 미소가. 그리고 우리 빠니, 빠니는 항상 웃더라고. 항상 웃지, 빠니 형이. 그리고 이제 저죠, 이 꽃모자. 그리고 난 항상 삐진 입. 이뻐, 이뻐. 저 꽃모자 너무 잘 어울려요. 형은 너를 응원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밤발리션. 밤발리션. 이분이 갑자기 왔어요. 우리 시험맘, 시험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그리고 마다가스칼의 상징, 마오바. 빠니 보트치가. 그림 잘 그리네, 빠니 형. 빠니의 여기 또 음영을 잘 치더라고. 그리고 약간 그 노을 지는 것도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미대 오빠 다른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노을 색깔이.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 나는 그냥 옷처럼 느껴질까, 그게. 이 쓰리는 긴 꼬리 원숭이입니다. 아, 꼬리로 이렇게 했어? 오, 센스 있어. 야, 무슨 전설 속의 동물 본 기분이다. 그리고 이 색깔은 마다가스칼의 국기생. 아, 집어넣었어? 의미가 있네요. 기가 막힌다, 진짜. 와, 저 안에 다 집어넣네. 네. 이거 한 번, 그럼 계약식 한번 해볼까? 좋습니다. 이게 기대되더라, 이게 펄럭일지 안 펄럭일지가. 선장님한테 이제 미리 허락받고 건 겁니다. 다 같이 하자. 다 같이 하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땡큐. 오! 땡큐. 왓! 살아있어, 살아있어. 오, 안 돼! 오, 약생 날 뻔했어. 잘 나왔뻔했어, 근데. 그래도 벌려 있어. 야, 우리의 꿈이. 안 돼, 안 돼. 우리의 꿈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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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화에서만 보다. 와, 이걸 발가락으로 올라가고. 와. 와. 거의 뭐, 특수부대네. 와, 위험한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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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 배 오래 타신 분들은 이게. 존경의 박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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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이게 된다고? 와. 진짜 리스펙이다, 리스펙. 역시 뱃사람들이랑 진짜 뭔가 뚜탁뚜탁해버리네. 이번에 깃발 올릴 때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천천히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 원, 투, 쓰리, 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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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되는 것 같은데? 오, 잠깐 약간. 오, 잠깐 잠깐. 오, 잠깐 잠깐. 오케이. 조금 더 된다. 오케이, 하나. 오, 오케이. 너무 많다. 자, 이제 땡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팀워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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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멋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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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제대로다. 아, 뿌듯해. 우와. 이야, 되게 막. 우와, 뿌듯하다. 올라가니까 훌훌 날리는구나. 와, 완전 잘 올라갔는데, 지금. 이야, 다 올라간다. 마지막 여행에 뭔가 딱 찍은 것 같지 않아요, 짓바를?